체력이 빠졌으니깐 압박을 해 어차피 체력전이야 후반에는 힘들어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해야 돼 맞아도 돼 먼저 해 먼저 그렇지 또 해 받아치야지 기다리지 말고 그런거 해 봐 그래 잘하고 있어 해 봐 기다리면 안돼 상대 체력 빠졌으니깐 압박을 해야지 해보고 가잖아 그래 받아치고 그래 또 들어가고 그래 좋아 또 치고 빠지지마 그래 먼저 해 빠지지 말고 그래 좋아 또 흔들고 해 봐 잡아야 돼 받아쳐 기다리지마 먼저 기다리면 안돼 해보고 가잖아 연타가 나와야지 한 바퀴 끝내라 하지마 연타야 연타 한 바퀴 못 잡아네 그래 또 치고 붙어서 쳐 붙어서 또 따라가 치고 흔들고 잘하네 그래 또 치고 흔들고 또 때리고 받아치고 따라 들어가 그래 또 치고 잘한다 그래 그래 들어가봐 좋아 좋아 괜찮아 기다리지 말은 언제 해 해 보겠잖아 그래 그래 조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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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리반대 정신력이야 힘든건 똑같다 정신력이야 주먹나야돼 주먹더네 받아쳐 주먹나야돼 니는 바지 어디갔어 그렇지 또 치고 먼저쳐 따라가 따라가 받아쳐라 동현이 그래 좋아 그런거 좋아 그래 엎어 치고 주먹나야때 찬스를 했지 이분 올리고 이분 올리고 뒷손 두번에 가 엎어 두번 뒷손으로 엎어 두번 요리형거 니가 해봐 시훈이가 시어갈거 만들고 손 내리고 도망가면 바지를 바지를 바지 한번 쭉 치고 숙박 숙박 상대방 패배치고 앞손을 더 뻗어라 앞손을 더 뻗어라 앞손을 뻗어라 그런거 맞으면 안돼 앞손을 뻗어라 상대방 앞손을 뻗어라 상대방 앞손을 뻗어라 가만히 있잖아 저기서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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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남아도 내놔 쓸데없는 주먹 남발하면 안돼 왜 뭐야 받아채야돼 앞손 뻗어라 바다채야돼 앞손 뻗고 밀벅치고 밀벅치고 앞손 앞손 뻗어라 보고 앞손 뻗어라 앞손 뻗어라 밀어 밀어 마지막 라운드야 쓰다봐 체력 다 써 아쉽게 하지말고 아쉽게 하지말고 아쉽게 하지말고 기다리면 안돼 마지막 체력 다 빼놨잖아 니가 쓰다봐 같이 압박 쫓아가 가도하고 그래 옆구리 치고 엎어 주먹내 또 보고 바다치고 기다리지마 기다리면 이가 당하잖아 주먹이 나와야지 맞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배운다고 생각하고 해 맞는 것도 경험이야 해봐 그래 해봐 그래 계속 쳐 맞아도 난타전 들어가 30초다 다 쏟아 봐 다 써 체력 다 써 맞아도 들어가서 해봐 그래 계속해 보고 상대는 있어 상대는 있어 자스탑 자 인사하고